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순서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만들고 있는 비상시국 대책회입니다. 코가 막힌 윤세민 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제 왼쪽에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꽉 막혔네요. 코 짚고 말할 때잖아요. 어디 나가기 싫어서 아픈 척할 때의 말투. 홍성갑 덕질간사입니다. 홍성갑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버뷰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1호에서 4호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의 큰 감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산하 혹은 유관이... 산화... 기관들이 산화하고 있어요? 이번에 혼을 넘마에 나서 기관장들이 다 타버렸어요. 자연 발화했어요. 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약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암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을 포함한 32개의 기관이 보복위, 피감입니다. 구성하는 감사위원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감사 반장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양승조, 민주당의 간사는 서울도봉갑 인재근, 위원은 비례대표 권미혁, 서울 성북을 기동민, 경기 부천소사 김상희, 서울 송파병 남인순, 충북 청주서원 오재세, 서울 광진갑 전혜숙, 비례대표 정춘숙, 한국당의 간사는 대구서 김상욱, 위원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합천 강석진, 경기 안산단원 김명현, 비례대표 김순예, 김승희,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경기 이천 송석준, 비례대표 윤종필, 국민의당 간사는 전북 전주갑 김광수, 위원은 광주서울의 천재, 천정배, 비례대표 최도자, 비교섭단체에서는 바른정당 박인숙,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화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가 됐군요. 네. 며칠 됐습니다. 아까 보복이 피감이라고 발음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네요. 보복의 피감. 기관들의 피감 내용을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이엔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입맛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이엔드 경기도 김치 콕 집어 콕.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레노버 이슈 10가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가족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직후 달려간 병원의 문제와 경찰 수사의 문제 그리고 이혼 과정의 문제 등 사고 직후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찰과상이라고 최초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의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니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거짓말했네요. 이거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어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보니까 피해 아동이 5명 더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추가 조사도 안 하고 피해 부모님들도 몰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피해 아동의 수사를 위해서 cctv 원본을 가져갔는데 이 피해 아동 건 끝나고 이제 5명을 더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끝났으니까 그 cctv 원본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더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찾을 수 없는 거죠. 제 1년의 과정 그리고 의원의 발의를 본 바 제가 보기에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경찰 조사 치료 과정 혹은 또 이용 과정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거나 혹은 통으로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못자 예산의 부족으로 쉼터가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도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년 아동학대 예산이 266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를 더 늘릴 수가 없는 소규모예요. 유지 수준이다?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245억 원입니다. 건물 짓고 쉼터만 들고 하는데 200억 원 부족하죠.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동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아예 그냥 원샷이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그냥 일단 처리를 탁탁해버리고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별법 같은 것이 아까 이혼 절차 얘기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예로 나왔던 뇌병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아직도 가족관계 증명서 친부란에는 학대를 한 그 전남편의 이름이 올라있대요.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했던 얘기가 천륜이죠. 그죠. 인생 어떻게 살면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나 몰라요. 우리가 국감을 들으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평소에 늘 하는 일이 그겁니다만 아주 살가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냥 내버려두면 귀찮아하거나 돈 없다고 한다. 그것과 싸우는 모습이죠. 다음 보시죠. 편의점 가고 마트 가서 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문제예요. 단 한 번도 마시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쳐다본 적이 없나 봐. 무알콜 맥주를 마신 임신 29주차 임산부가 마시고 난 후에 병을 자세히 보니까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고요. 이 민원을 윤종필 이혼실이 받아서 식약처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무알콜 맥주 32종 중에서 16종 절반이네요. 딱 절반이 0.25에서 0.5% 정도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알코올 함유량이 1% 이하인 경우엔 식품으로 분류되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청소년이 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윤종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임산부의 가능한 알코올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요. 2015년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제적했던 문제입니다. 장정은 의원은 국감 당시 알코올 함유량 포기를 문제 삼았고요. 1년이 넘게 지나서야 몇몇 제품에만 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하의 알코올 함유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가 되었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일 것 같아요. 1% 이하 알코올의 경우에 왜 식약처는 그냥 내보내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않는 수도 있고. 윤종필 의원은 그 얘기를 덜 했는데 찾아서 한 2년 전에 장정은 의원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니까 당시에는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연구진들의 이야기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가 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상 사유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교체 없이 같은 원장이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260곳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유지에다가 국공립 간판을 건 수준이 된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의 99%가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네. 99%? 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84곳, 2.8%뿐이고요. 55.7%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교단체나 학교 등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고요. 이 중에서는 부산에 임금 6천만 원을 체벌한 원장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네. 임금 체벌 진짜 화끈하기더래요. 찾아보니까 81년부터 지금까지 원장이 같은 곳도 두 곳이 있다고 하네요. 저 제 나이보다 오래 재직했네요. 36년째. 맞습니다. 바꾸기도 미안한데요? 거기에 뼈를 묻으시라. 아주 순진한 소리를 거기다 갖다 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있잖아요. 보건복지 분야, 교육 분야, 지자체 교육청이냐 한 군데만 해라. 절대 못 그럽니다. 돈을 서로 갈라내고 있고. 그렇죠. 한쪽이 덤택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을 국정운영의 큰 축 중에 하나로 잡고 여기서부터 비용을 잡고 시작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 남는 비용을 따로 추경하는 듯한 느낌으로 비용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영유아 보육은 후자였다는 거죠. 이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나올 얘기. 계속해서 여기 있는 유치원 원장들. 원래 그 동네 유치원 원장은요. 유치원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미용실처럼 동네 사람들과의 친교 반, 용돈벌이 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은 투자예요, 투자. 그냥 땅 놓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국공립 갖다 붙여줘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평가한 진도 엄청 빡세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거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개인 어린이집이 국공립화되고 있는 거. 국민들은 사실 부모님들은 이걸 더 원하겠죠. 국공립을 갑자기 막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냥 사립으로 바꾸자니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어디는 월급 안 주고 있는데 어디는 쪼들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얼마나 돈을 화끈하게 쓸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합병하면 뭐다? 삼성물산과 제1무직 합병입니다. 작년 국감을 잠깐 돌아보면요. 당시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럼 무슨 폭행이나 도박을 했는지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작년 청문회를 생각해보면... 합병 말고 다른 걸 한 거야. 작년 청문회를 생각해보면 작년 국감은 진짜 아무것도 못 밝힌 것 같은 느낌. 작년 국감은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정춘숙 의원은 이번에 합병 과정에서 불법 지시를 받고 시너지 효과가 2조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있다. 이 조작된 보고서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손실을 받는데 최근엔 실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직원에게 지시한 사람은 어떤 익명의 팀장인데 이 팀장에게 지시한 사람은 문영표다. 이거는 확 증명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영표 씨가 받은 재판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체 그 팀장은 왜 승진을 했을까요? 문영표는 실형인데. 윗사람이 나갔으니까. 아, 티오가 나서. 잡혀가기 전에 승진시켜주고 난 간다. 이렇게 짝짝짝짝 한 자리씩 채워서 올라간 거 아닐까요? 천사죠. 밑에는 승진시켜주고 자기가 실형 다 때려맞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얼마일까요? 역시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계산을 하니까요. 특검이 애초에 계산했던 1,388억 원보다 좀 더 많은 2,356억 원이었고요. 네, 조금 더 최신화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금액을 1인당 월평균 수급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현재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64만 9천 명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아까 조작된 보고서에서는 플러스 2조 원이었죠? 지금 나온 것은 마이너스 2,356억입니다. 국민연금은 진짜 갈수록 단위가 차원이 다르네요. 2조는 좀 뻥튀게 한 건데 그렇다고 쳐도 2,356억은 너무 크잖아. 이거 다 우리 돈인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 몇백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수. 지구상 제일 큰 돈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에 굴린 돈은요. 투자 손실이라는 것은 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원적인 연속선상 어딘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번 들이부은 것은. 이 투자 손실은 지금 특검이 계산한 돈, 정춘숙 의원실이 계산한 돈 이건 앞으로 뛰어넘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엿다 대고서 투자라는 건 장기적인 개념이라서 지금 손실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 나중에 손실을 갖고 말을 하자. 그러면 더더욱이 제 주장이 맞는 거예요. 문영표는 이 죄목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마약을 한 거지. 뭔가 다른 잘못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저 투자 손실일 뿐인데 왜 들어가.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직원이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이 브라우저에서 최소한 51건의 업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토르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검색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TOR을, 토르를 써서 무슨 도박을 했다. 이건 봐줄 수 있어. 업무 메일을 왜 보래. 그렇죠. 회사에서. 참고로 저희는 지금 슈퍼히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TOR고요. T-H-O-R이죠. 이건 TOR입니다. 이 과정에서 4,307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내부의 정보보험을 위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미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한 지 20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네. 1년 8개월 전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에도 퇴직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자료 등의 기밀정보를 개인 PC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돈덩어리. 여기에 접근해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부자를 꼬드켜서. 그렇죠. 참고로 토르는 The Onion Router의 약자로 네트워크를 우여하고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 접속 흔적을 찾기 힘들고요. 전 세계에선 주로 범죄, 첩보, 보안이 필요한 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브라우저입니다. 파이어폭스 기반이죠. 근데 거의 파이어폭스를 쓰려는 사람이 쓰는 그런 브라우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번 깔아보면 압니다. 인스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루트 드라이브에 그냥 깔리고 인스톨을 시킨 데 봐야 인스톨하는 척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인스톨 안 한 거죠? 네. 그걸 깔았다는 흔적도 없고. 레지스트리,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디 접속해봤자 흔적이 거의 남지 않고. 물론 건전하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 범죄보다는. 근데 해당 직원이 이걸 20개월 동안 썼는데 그 기록을 완벽히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토르 브라우저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토르 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현저히 느려요. 무지게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제가 가끔 써봐서 알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단 한 가지.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그런 사이트들이 들어가는데 써요. IS라든가. 취재용으로도 쓰고. 단 한 가지의 용도라는 겁니다.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포기한다고요. 네. 근데 굳이 이걸 회사에 깔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포로노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쉬쉬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를 출수하는 자 누구인가. 민주당 남인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민간 모금 기관이죠.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기금이기도 해서 국정감사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간접적이지만 공동모금회는 뭐냐. 국회의에 의해서 민간으로 독립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3년에 한 번 복지부 감사를 받지요. 그래서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모금회의 기금 배분 현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박근혜의 정권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당사자들. 즉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로만 949억 원이 배분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요. 이건 문제가 되나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시죠. 2015년 11월에는 성금 중 100억을 하나은행의 통일기금 공익신탁으로 기탁했습니다. 통일기금? 신탁이니까 중간에 되찾을 수도 없어요. 정치권과 멀어지라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정권과 그렇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정권의 공약 따라, 정권의 관심 따라, 통일대박이 나오자 통일기금 공익신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로. 그리고 이렇게 정권과 멀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10년도 천안한 모금대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 이야기는 2013년부터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남인순 의원이 끌어올리게 한 것이죠. 이름하여 정권의 쌈짓돈 의혹입니다. 당시 이동건 공동모금회장과 일부 이사들이 내부 비판을 잠재우고 밀어붙인 사안들이 천안한 모금, 통일기금 공익신탁, 4대 중증질환 기금 배분 이런 사안들입니다. 진짜 안 건드린 데가 없네요. 사랑의 열매는 내부에서 의결을 통해서 어디에 돈이 나갈지 정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 상시 지원하는 곳들이 있고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결정을 하는 문제지 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그런데 이미 이동건 공동모금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박근혜 정부 때 기록만 보고 있으면 원칙과 무관하게 천억대는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꽤나 질이 안 좋은 게 말이죠. 나온 이것들 아니 누가 착복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세금으로 할 일이에요. 그렇죠.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그 비판이 나왔었죠. 모금에 돈을 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거 세금 쓰일 곳에 쓰인다. 그러니까 모금에 돈 낸 사람이 세금 안 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에 기부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열매를 사서요. 예전에 저도 비위 사실과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제 인생에서. 훔치셨어요? 아니요. 사랑의 열매에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배지 한 10개 줬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10개를 옷 한 번에 다 달고 나왔어요. 스웩 하면서. 그것은 북한 장성들 훈장이잖아요. 진짜 스웩 하려면 뉴헤라에 걸어야 돼요. 열매를 10개 주렁주렁. 일렬로? 이렇게 딸랑딸랑. 볼 때마다 균이 찔려가지고 나중에 사랑열매 한 몇만 원 넣고 그랬는데요. 배지 안 받고. 아무튼 이거는 좋은 뜻에서 사용됐다라고 겉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금을 이용해서 모금을 이용해서 세금을 아끼려고 했던 짓입니다. 롯데호텔의 보바스 병원 인수. 민주당 정춘숙, 김상희, 정의당 윤소랑. 12일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에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 병원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롯데호텔이 600억의 무상 출연과 2,30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병원 운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병원 운영권과 대기업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국은 지금까지도 법상 대기업이 병원을 사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병원 운영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운영권 같은 것을 삽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죠. 다른가 봐요. 다른가 봐요.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법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호텔 롯데의 자금 출연이 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호텔 롯데가 재단 이사진을 추천할 권한을 얻어도 운영 주체는 재단임으로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추천권을 갖고 있으면 이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다시 조정해야죠. 호텔 롯데가 재단 이사진을 추천할 권한을 얻으면 운영 주체인 재단은 허수아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은 보바스의 병원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호텔 롯데가 등기부 등본에 의료 및 노인복지 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거 부지런하게 하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면 티 다 납니다. 사업자 등록이랑. 무슨 사업하려고 했네. 몇 개월 전에 딱 써요. 저희가 지금 의료 판매업을 써놨어요. 그리고 호텔 롯데가 의료법인을 갖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대기업이 우회로를 통해서 의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지적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돈 많은 영리 단체들이 병원 사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운영권을 살 수 없으니까 이사회 추천권을 사세요. 대한민국 털어봐요. 돈 없어서 헐떡헐떡거리는 병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정친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방간 속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시작했습니다. 호텔 롯데의 김정환 대표는 영리 목적보다는 사회 공원의 일환이라고 인수합변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의료 관련 광고로 운영되는 웹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에 보도자료 쓴 기사들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병원에 투자 이런 기사들 보도자료들은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사회 공헌 웃기고 앉았네. 참고로 보바스 병원의 현재 자산가치는 1100억 원이고요. 병상 가동률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인 84.4%보다 훨씬 높은 93%입니다. 인기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왜 질문을 안 들어? 질문이 그거였잖아. 법적 하자가 없지만 우회한 거 아니냐. 법적 하자가 없다. 왜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다시 답변을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이슈를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우리는 적응인 것 같아요. 왜요? 점막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퀸이군요. 자꾸 퍼뜨려요. 점막이 사라지는 걸 막아주고 적십자가 혈장 시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일수죠. 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대요.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주로 사가는데요. 표준 원가 대비 71%의 가격이었고요. 29%나 할인해줘요? 신선 동결 혈장은 70.3% 동결 혈장은 65.2%로 납품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의 맹점은 있어요. 원가가 확립된 시기가 2015년입니다. 그럼 일단 그 해부터만이라도 손해 액수를 계산해보자고요. 그러면 490억 9천만 원이 됩니다. 500억. 사간 업체는 3년간 500억의 이득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슨 로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즉 헌혈로 모은 혈장이 제약사의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혈장을 원료로 만든 약품은 다시 국민에게 판매된다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윤을 어딘가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비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게요. 적십자가 이 녹십자 SK플라즈마 두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올해 들어 몇 번 시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약사들은 혈장값을 올리면 약값을 인상하겠다라는 말을 방패삼아 격퇴해냈습니다. 지금 약값이 유지되는 이유가 혈장의 가격이 원가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동민 의원은 정부 탓 좀 그만하라면서 체혈 검사 공급을 적십자가 모두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약회사가 계속 약값 가지고 방패를 삼으니까 적십자 입장에서는 계속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 좀 그만하라. 아예 근본부터 갈아엎어보자.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원자재라고 얘기해봅시다. 비인간적인 어휘인 것 같지만 주요 원자재를 생산할 때 국가가 주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돈으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네.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가격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사가는 손님이 몇 없다 보니까 가격 흥정하기 쉬운 케이스죠.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 진료 행위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네. 웬만한 진료는 전부 다 의료보험이 되거나 의료보험이 안 되는 진료도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청구하면서 이 병원에서 이런 의료 행위를 했구나 이걸 모니터링을 받는 거예요. 심평원이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 심사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유명하긴 하죠. 그리고 심평원이 일을 너무하면 안 되니까 업무관리 차원에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진료였는지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감시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심평원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비보험이야. 하나부터 10가지 의료보험이 안 되는 행위. 그런 건 우리가 쳐다도 안 봐. 거기까지는 업무 효율상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건미역 의원시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기관이 1200곳입니다. 이 기관이 대한체육회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강원랜드라든가 방위사업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XFM도 저희도 급여 진료를 단 한 건도 기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미용 성형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입니다. 또 10년간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한 건도 안 한 의료기관은 594곳입니다. 여기에는 김영재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가워.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의료행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기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심사평가는 안 하더라도 들여다나 한 번쯤 스쿨터는 봐야 되는데. 따라서 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확인. 이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병행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건미역 의원은 미용 성형도 약물을 주입하고 수술을 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면서 비급의 영역의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박릉우 장관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를 두고 전혜숙 의원은 프로포폴 등의 주사대와 약물만 잡아도 대강 흐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이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좋은 조언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만은 잡아봐라. 그럼 보일 거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김영재 원장이 한 진료가 기록이 없으니까 그 야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해요. 의료행위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니. 아예 이렇게 기록이 안 남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결국 단골이 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법 바깥의 치료 행위 같은 걸 피치료 행위 같은 걸 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지하고 있는 병원장들은 그런 걸 찾는 고객들을 끌어내거나 그런 걸 찾는 고객들의 수요를 늘려나가겠죠. 그렇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고객들 중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즉 11개월 동안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표본데이터셋이라고 불리는 진료 데이터를 껌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음을 정춘숙 의원실이 찾아냈습니다. 이거 왜 팔죠? 이 판매된 데이터셋은요.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는 없지만 성별, 연령, 진료행위, 처방의약품, 원외 처방내역 등이 담겨 있고요. 양은 총 6420만 명 분량입니다. 6420만 건 정도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정신숙 의원이 종감대 몇 건을 더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 포함을 하면 1억 명이 넘어요. 그렇군. 멋있다. 천만 다음에 억 많죠. 거의 전국민 레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 표본데이터셋은 뭐에 쓰이도록 원래 법이 규정하고 있느냐. 정책 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라.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규정입니다. 법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민간에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규정 어기고 있는 거? 그런데 정작... 잠시만요. 인지상정이죠. 한 번 규정을 어겼을 때 수익이 나고 벌을 안 받았어. 그럼 계속 어겨야죠. 그래서 8개 민간보험사,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민간보험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구매냐. 위험률 개발이었습니다. 보험상품을 만들 때 위험률을 계산하기 위해. 심평안과 같이 유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또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서는 작년 2006년 3월에 보험연구인이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한 정책 학술용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국민건강자료 제공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토론거리가 좀 돼요. 심평원이 본 규정은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 사항에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8조 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규정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심평원은 이 규정을 본 거고요. 건보공단은 여기에서 28조 1항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고 제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심평원이 이걸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라는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사는 이걸 신청할 때 목적을 써냈거든요. 네. 위협률 개발. 무슨 목적으로 받아가는지를 보면 진료 환자 분석, 당사 위협률 개발, 보험상품 연구 개발입니다. 이건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규정이든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그림만 보면 심평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는 절대 못 말해요. 네. 건보가 잘한 거예요. 정춘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걸 보고 가입 차별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네. 맞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고가의 의료상품을,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물론 세상 어느 나라에 세상 어느 보험회사나 보험상품을 연구해내기 위한 빅데이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정춘숙 의원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어느 나라가 이 상행위를 협조해주냐는 거예요. 지들이 개발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도 공공기관인 거야.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죠. 장사 안 되면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제공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경우는 이름이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제3자라는 게 국민 전체로 뭉뚱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죠. 보험사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굳혔어요. 엄청난 연구비를 굳혔죠. 그러니까 1,500만 원 받고 팔았는데 여기에 로비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은 아주 순진한 거죠. 로비를 했겠죠. 실제로 30만 원은 수수료라고 해요. 맞아요. 네. 수수료란 우리가 은행에서 내 돈 뺄 때는 600원 같은 거죠. 수수료만 지불하고 이 빅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고. 그렇다면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잘 나면 지금도 그렇듯이 한국은 전세계 보험회사들의 각축장이 되겠죠. 장사하기 쉬운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빅데이터가 민간에게 제공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불확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정 의원이 괜히 펄펄 끓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인권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이 문제 참 어두운 것 같다, 한국이. 그러고 보면 참 슬프네요. 어디서는 피를 원가 이하로 팔고 어디서는 빅데이터 팔고. 그렇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을 확인하시죠. 죽은 척한 어떤 의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감장에 곰이 나타났어요? 한국당 김상원 의원은 적폐청사안에 대해서 적폐 쥐어 짜리기라고 평가하며 참고로 김상원 의원은 질의에도 그렇고 의사 발언에서도 그렇고 괜찮은 워딩을 많이 만들어낸 라인마스터입니다. 분노와 울분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멋진 워딩을 뽑아냈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군요. 그 말을 분노와 울분에 가득 잘했군요. 어쨌든 여기서 끝내면 멋진 연설이에요. 하지만 이후 발언을 더 이어가면서 조금씩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여전히 워딩들은 멋지긴 하지만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일각을 하더니 급기야는 권력을 잃은 송장에 산탄총을 쏘아 대는 정치과지는 성공할 수 없다. 어서 그런 고물만 본 거야. 비유가 왜 그래. 비유죠. 그러면 권력을 잃은 송장은 본인들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즉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죽은 척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박근혜의 피고인에서 피를 빼고 고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나.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나 죽었어라고 송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은 쟤 죽었어. 우리 예전 보스. 살아있는 시체들의 국감. 그런데 김상훈 의원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워딩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의 질의를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라인 나오는 재미.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라스트 오브 어스네요. 우리의 마지막. 굳이 샷건을. 이분 그러면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해보셨나? 투를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저처럼. 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정춘숙 의원이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 식약처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공을 계속 미뤘어요. 이건 피감기관이 자주 쓰는 스킬이죠. 그리고 실제 시간이 부족한데도 막 던지기도 하고 의원실에서. 그래서 일단 국감자료부터 먼저 발표하니까 그러면 식약처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할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자 어떤 식약처 관계자가 의원실로 찾아와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묘한 케이스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관계자가 와서 자료를 다른 걸 주면 안 되겠냐거나 자료를 그걸 안 받으시면 안 되겠냐거나 이렇게까지 쭉 붙여볼 수 있는데. 아니 아예 안 주는 데도 많고요.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냐. 당연히 국회법의 위반이죠. 이에 윤형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드리겠습니다를 시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식약처 관계자가 식품안전정책국의 일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관계자가 막고 싶어 했던 질의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질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내가 이제 막 살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프로토스가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버를 방어할 생각을 하고 SCV 한 대를 보내서 프로토스 진행에 가서 리버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거기 저는 보통 채팅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스캔을 해본 다음에 리버를 그만 뽑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저는 본진 방어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전략인 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리버만 뽑아야죠. 스캔 안 될 저 먼 반대쪽 자리에 몰래 로보틱스를 막 지어야죠. 그렇죠. 한아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준수 교회의실 대처하기가 쉬웠습니다. 국감장에서 얘기하면 됐습니다. 파이널4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잘 이해 내는 민생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는 그런 의원들이 더 잘 보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들도 있죠. 이 문제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자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진짜 정치인의 능력인데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전희숙 의원은 제 눈에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을 한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이슈10에서는 결국 탈락했지만 모 대기업의 제빵 공장을 방문해서 거기 생산라인에 있는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걸 직접 적발해서 같이 동행했던 식약처 직원들한테 그 권을 넘겨주는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발언하는. 그게 저도 똑똑했다고 보는 게 보건복지위원회에 특히 바보 같은 국감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료만 보고 흔들면서 우리 아까 그 무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알코올 1% 이하라는 게 인체에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하다. 알맹이가 빠진 거죠.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보복이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떤지도 모르고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위험할 가능성이 1억분의 1이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그다음에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보복이에 정말 많은데 전혜숙 의원실에서 그렇게 갔던 거는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죠. 규제의 빈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가 다 잡혀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그지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성실한 것 같은 게 이거 국감장에서 말하려고 했으면 한참 돌아갔어야 돼요. 뚫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가 돼야 국감장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이 다른 부분의 민생에는 도움이 되는 딜레마를 경험하고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에이즈 발언 빼고는 성실한 질의였습니다. 침해 국가 책임제에 대한 야당다운 질문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질문 같은 경우에도 역설적으로 본인을 희생하고 가장 중요한 점을 부각시켰죠.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요.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킬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의원실이 별로 없다는 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노인표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그런데 성일종 의원은. 특별하게도 성일종 의원 같은 인물들이 있다. 왜 성일종으로 읽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성일종 의원은 발언을 하는 질의의 형태를 최대한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엿보였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정쟁을 약간 섞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는 환경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잘했다. 하나 빼고. 네. 그 하나에도 잘한 게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연금공단, 건보, 식약처 등의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좀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운 이슈들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심평원 빅데이터 판매기.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1무직 합병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사람이 승진했다던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정춘숙 의원 질의하는 장면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냉정하게 센 아우라 볼 수 있어요. 초선의원답지 않은 아우라가 있어요. 국내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최강자 중에 한 명이죠. 맞습니다. 국회의원 안 해도 무진 센 사람인데 들어와서 예상대로 잘하고 있다. 오늘 저희가 이슈텐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요. 파이널4 중에 한 사람의 인터뷰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윤세민 위원장과 홍성갑 덕질 간사였습니다. 잠시 후에 봅시다. 우리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XSFM 그것은 아기스타 특별기획 17 국정감사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편에 좀 전에 저희 비상시국대책회의한테 들으셨던 파이널4 가운데서 모신 의원은요.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 가운데서 현장 경험의 황제죠.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는데 뚫고 넘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국감 치르셨고요. 작년에는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묵념을 문제삼면서 파행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위가. 그리고 올해는 거의 모든 위원회가 박문진 보거리사 선임 막자고 자유한국당에서 또 파행을 했고 의원되고 2년 동안 국감은 늘 파행됐습니다. 그렇죠. 두 해째 국감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직접적인 현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너무 참 민망한 거는 나가실 때는 참 편히 나가시는데 들어오실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셔서 오셔서 이렇게 들어온 의원들을 환영을 해야 된다. 아니, 환영은 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들어올 수 있게 좀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는 차마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야당, 제1야당에서 당론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올해 국감에 뭐 하겠다고 준비해놓은 건 있고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 있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뜻대로 다 안 되시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1야당의 수뇌부께서 전략을 좀 잘 못 짜신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빠질 때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지는 타이밍을 좀 많이 잘못 잡았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단식도 그렇거든요. 단식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끝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계속 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분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놓으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얘기입니다. 제일 크게 이슈가 됐던 건이 이 건부터 가죠. 국감에서 의원실이 밝히신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 합병 때문에 국민연금이 잃어버린 돈이 235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특검이 찾아냈다고 했던 1300여억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국감을 했던 그 시점에는 2350억이 손해가 난 거거든요. 투자 손실 누적액이 특검이 파악했을 때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1200억이 더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차라리 주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던 대로 이건 투자 상품이니까 장기적으로 봐라.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설마 그래도 손실이 들라거나 0원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2350억이 손해가 난 그런 상태에 있고 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의무조 합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손해도 손해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장관이었던 문영표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해서 결국은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합병을 주도한 거거든요. 그런 굉장한 불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을 이끈 당시의 리서치팀장 실제 보고문서 만든 사람 그 팀을 담당한 사람을 승진시켰다라고 하던데 승진시켰다는 과거형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잘렸다거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혹은 내사를 받는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지금도 승진해서 공단을 잘 다니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승진해서 잘 다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팀장이니까 실장 이렇게 낸 건 사실 수평적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월급이 올랐거든요. 수평적 이동 같은 소리야.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막 의원이 뭐라 하니까 면피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 난리가 나니까 그 후에 이제 좀 조치를 약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감사가 효과를 얻긴 얻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그랬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이 없는 거죠. 그게.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 게. 이게 이제 최준실 박근혜 게이트의 일부고 이 문제가 삼성편으로 흐르도록 외압을 행사했던 당시 보건복지구 장관은 뭐 30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실형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 같은 일을 시킨 윗선이 실형인데 행동대장은 승진을 했다니요. 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범자인데 이런 사람을 승진을 시키면 조직원들이 뭘로 보고 외우겠어요. 아. 그냥 불법한 일이라도 그냥 시키면. 외압이 들어오면 제때 제때 잘해주자. 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잘 말 잘 듣고 그러면 불법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면 승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결과는 국제적인 기업 사냥꾼 엘리엇이죠. 네. 여기로부터 삼성 당사도 아니고 삼성의 오너 일가가 얻을 수 있었던 피해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이 대신 떠맞게 된 그림인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는 앞으로 이렇게 솜방망이 혹은 누군가가 승진을 한다면 이런 류의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게 나의 출세를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할 수도 있게 된다. 당연하죠. 그렇게 메사를 준 거랑 똑같습니다. 공단의 내사 수준이 아니라 아마도 검경의 기소 수준으로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니 공단에서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같은 소리라고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 그런 법강정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제가 이제 밝혀냈고 이게 막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친구들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왜요? 내 연금은 괜찮은 거냐. 하긴 우리의 투자상품이죠? 당연하죠. 저도 국민연금 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냐. 국민연금 믿을만 하냐. 사실은 이 삼성물산의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이 삼성 이 문제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금은 사실 국민적인 신뢰가 있어서 믿고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진 그런 사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만히 있었다. 그럼요. 이거는 뭐. 그 얘기를 밝혀내셨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련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저희들은 한 가지만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락 많이 하셔서 알겠는데. 다른 언론은 더 안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열심히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원이 지난 3년 동안 민간보험사에게 국민의 진료 내역을 제공했다. 네. 라는 사실을 밝혀내셨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민간보험사가 확보한 걸 심평원이 평가해야 되니까 줘. 라고 해서 받아가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 심평원이 사기업에 이걸 준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유를 확인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평원과 건강보험 신사평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같은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인데. 네. 3조 기본 원칙에 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1항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내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평원이 이거를 민간보험사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민간보험사 그다음에 보험연구원 15곳에 1억 명의 진료 데이터 87컨을 제공했어요. 거의 전 국민의 몇 건식은 다. 그렇죠. 한 75% 이상이 지금 다 데이터를 준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준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평원이 보험사나 보험상품 개발이나 보험료 산출 이런 영리 목적이 쓰겠다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줬다는 거예요. 네. 네. 알면서도 줬다는 거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국민 건강보험 건강정보를 한 건당 30만 원씩 넘긴 건데 심지어는 이 심평원이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한 거가 자기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 보험연구원이나 보험사한테. 어떤 서약서. 뭐라고 써있냐면 학술연구용 이외에 정책 영리 목적을 사용 불가하다. 이런 서약서를 받고 나서 거기 어디다 쓰겠니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건강보험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받는지 알 수가 없는데 논평용으로 받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보험 자료를 넘겨준 거예요. 학술연구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가 대학교 집 보험회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왜 안 좋냐 하면 이것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 같은 법 28조에 보면 공공데이터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권보공단이 해석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일관되고 잘 정리된 데이터 건강보험관련. 그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게다가 전 국민의료보험이 활성화된 지 오래된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과 연결되는 면에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체 쪽에서 이걸 쓰는 데만 아주 너무나 집중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는 죽어도 못 쓴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게 간극이 심한 거예요. 민간단체는 또 못 써요? 네. 전혀. 연구단체. 지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민간단체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를 구축해라. 그렇지 않고는 이걸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심평호 같은 데서도 이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민간보험회사에 이런 데이터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못 주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보완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우리가 이거를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는데 그거가 그냥 이렇게 드문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심평원이 데이터를 민간보험회사나 민간보험회사 연구소에 넘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런 문제죠. 그래서 덕분에 이거를 밝혀낸 우리 보좌관은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의원실이 큰일했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이 받는다는 게. 듣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점이 지금 저는 갑자기 충격으로 확 다가오는 게. 우리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 방송 녹음분에도 이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한국에 있는 보험사들이 이거를 받아와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건 상품 개발에 따른 연구비용, 막대한 연구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정도의 얘기만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물고 데이터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나라가 드무니까 전 세계 보험업계의 먹이가 될 수 있겠군요. 심평원이 이렇게 함부로 내놓는 자료가. 네. 다 국적 보험에서도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 뽑아온 자료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적용해 봤더니 아주 잘 맞는다 이거. 국가별 특성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정리 잘 된 데이터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잘 먹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예를 들면 되게 보물이면서 또한 굉장히 주의해서 다뤄야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얘가 살아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빅데이터는 죽어 있어서 관심 갖기 힘들다. 아니요. 옆에 있어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의 전화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렇죠. 93년 때부터 저희가 한국 여성의 전화의 상담 일지를 굉장히 빅데이터로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일을 했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만들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작년에 국감에 심평원에 갔었는데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우리 소속 기관들을 제가 쭉 갔습니다. 현장. 그분들은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피감기관에서 의원 좋아하면 변태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원도 가고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를 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1월 하반기에 빅데이터 관련한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는 제가 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 한다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니 해서 땡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빅데이터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당사자거든요. 어디에 있고 얼만큼 쌓여 있고 어떻게 보안이 유지되면 어떻게 쓰인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꿈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걸 노력해 이걸 계속 붙여나가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 굉장히 뒤처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우석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모든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다 두렵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해야 되나 못하게 할까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시작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피곤해 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놓은 데이터를 쓰는 데 있어서 관련된 야만적인 디지털 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우리가 이게 팔려먹힌 나의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문자로 무슨 투자라는 이런 문자를 받는데. 다른 데 투자해 본 적도 없는데. 물론이죠. 제가 투자할 돈이 어떻게 쓰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된 경우도 많고 카드사 사건도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다른 데도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용량 파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보험사나 보험연구기관에 빅데이터 주지 마라. 일단 이걸 먼저 했고. 19대에 비해서 확실히 20대 국회가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디지털 인권 및 정보보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실들이 생겼다는 것.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라가 살기도 빡빡한데 죽을 때도 차갑군요. 그렇죠.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라는 게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연고자가 있는데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신인술을 포기한다. 그렇습니다. 그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로 합산한다. 총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신인술을 왜 포기하는데 저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연고자가 있지만 밖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연고자를 찾는데 시신을 냉동고에 넣거나 이렇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죠. 찾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미 그 정도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2년을 끊고 사는,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10년, 5년 뒤에 돌아가셨다. 나중에 찾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아직도 안 폈고 장례식에서 누구나 그렇게 부주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단체별로 장제비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무연고 사망자 문제를 다루게 될 생각을 한 거가 이런 일을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해 주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보니까 너무 이게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물론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지만 돌아가셔도 그래도 좀 인간답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장례식을 하는 내용을 싹 쓴 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시는 길에도 등급차가 나 보여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포기한 가족들은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우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시신은 못 찾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신을 뒤에 숨어서. 몰래 보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았겠네요. 물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아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고. 네. 이게 지금 정치수교회원실에서 복지부에 발휘신 자료에 따른 얘기인데.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에 국민 기초 수급 대상이었던 고인의 수는 포함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기초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장제비를 주니까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연고자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돈 나갔다고 기록에서 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안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고독사라고 말한 게 1,500명 이 정도 발표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보좌관이 지자체마다 다 연락을 했습니다. 무연고의 고독사. 네. 다 찾았습니다. 정말. 더 많던가요? 물론이죠. 더 많죠. 2,000명 이상 나왔는데 또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 원칙부터 이상한 게 아까 복지부 자료와 지자체자하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가 참 위신이 안 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죽음에 대한 예우를 지자체에만 맡기는 게 정말 이상해요.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것 같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뭐 나라가 그래요. 포만나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나라 안에 의원님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임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시면 저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루는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점 이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노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젊으신 분이 이제 무연고로 돌아가셨고 며칠 만에 발견됐다. 얼마든지 계시죠. 이런 거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럴 것이다.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가 살아 있을 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에 맞게 또 안전망이 작동을 해야 되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데도 이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죠.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국감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원 필요합니다. 약간 자랑. 그래서 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추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딴 얘기하면 국회의원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낄 때는 예를 들면 국감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현안지리에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집요한 편이라서 한번 시작하면 제가 반드시 끝을 보거든요. 점 찍는 제 인정 보장원들한테 시작했으면 점을 찍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싫은 상관이죠. 죄송합니다. 일이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이제 tf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전담 조직도 만들고 해서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 시즌이니까 질문 드려야죠. 네. 네. 그 etf에 예산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력 세례를 배정되고. 물론입니다. 그런데 돈들렸다가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국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죽음을 맞이한 국가의 주인에 대한 예우.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는 이제 혼나고 돈 새로 쓰고 할 일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굴해내셨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정준수 교원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그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성남의 보바스 기념병원이라는 아주 규모 있고 인기 있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롯데그룹도 아니고 호텔 롯데가 인수를 했죠. 지난 정권이 의료시장 개방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의료법인 매매가 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행의료법 바뀐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즉 불법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지금처럼 논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은 불법하지 않다 이런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이사장이었던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증인으로 왔었어요. 국감 때.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견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정말요? 네. 핵심 인사가 반대되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란 호텔 롯데가 이것을 그대로 사실상의 인수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불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게 적대적 m&a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호텔 전 대표 측에서는 이사회에 결의 없이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지금 항공고심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병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약간 날치기성으로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거기서 꼬투리가 잡힐 수 있겠네요. 실제 내용의 법원의 판결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대신에 자본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받아낸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편법으로 돈 많은 누군가가 의료법인을 사실상 살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적인 행위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벌써 이제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어떤 계급에 따른 계층에 따른 의료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와를 굉장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바스 병원처럼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이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일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민간이 대부분이어서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혀 역행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 1년간 계속 보바스 병원이 회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 이 병원을 살리면서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되는 그거에 하나도 계획 안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테가 이거를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임원을 교체하는 거예요. 임원 추척권을 갖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말장난 같은 게 이사회 구성 권한만 샀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다 산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이사회 구성 권한을 산 건 다 산 거지요. 그러니까 차체와 엔진과 의자를 샀다라고 말을 하고 차는 안 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잘못 알았던 게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사실상 인가를 내려준 거다라고 지금 호텔 로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최종까지 가서도 계속 이대로 판결을 낸다면 보바스 기념병원은 이제 호텔 로테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장경제 국가고 이렇게 됐으면 호텔 로테 꺼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판례로 남아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겉으로 사회공헌 운운하면서 병원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있을까요? 복지부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이 보바스 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감시해라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더 강화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볼까 지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영리와 반대 투쟁 이런 걸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료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렇게나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 소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도 좀 큰 병원 다니면서 혹은 이제 우리 동네에는 그런 류의 병원이 없어서 전문병원을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가서 다니면서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고 여기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 들고 벌써부터 그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가속화를 막기 위한 핵심이 이제 의료법인 매매가 안 되게 철저하게 안 되게 막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신 일이 아주 많은데 방송 나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이 지난 국가님 수고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진짜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진짜요? 그럼 더 하셔도 돼요. 넣어드릴게요. 그 정말 시간이 없으시지만 우리나라가 정신보건에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아 그러세요? 일가의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살려주세요. 지난 여름에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갔습니다. 그게 옛날로 말하면 국립정신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알은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11명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예요? 부? 네. 보건소도 아니고 구청에? 그럼요.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11명. 한계과? 그 사람들 참 정신없겠네요. 바빠가지고. 바쁘죠. 거기서 자살도 담당하시고. 뭐 하던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용인정신병원 사건이 너무 심각했는데 제가 가서 정말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환자로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6.25 전쟁 통에 피라민과 같은 정도로 살고 계셨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입을 한 개씩 주고 거기 한 열 몇 명씩 엄청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감옥보다 더 좁은 그러한 정도의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1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심각한 문제고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말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들 대변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겠죠. 네. 그리고 강제 입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권침해가 너무 심각한데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왔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올 월부터 강제 입원을 가장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너무나 신체장애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격리로 떼어버리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다행인 건 이제 내년부터 자살을 담당하는 과가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복호와 관련된 걸 담당하는 국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약을 먹거나 잘하면 다룰 수도 있고 재활할 수도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정신장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퍼실리티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만들기 시작하자면 지금부터 새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해야 돼요. 밭을 첨가하는 문제군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거만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런 거 하시라고 들어온 거 신고 그런가 봅니다. 저는 국민의 표가 정춘수 의원한테 갔으면 그 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관련 얘기 더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다음 한 번 더 시간을 내도록 하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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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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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